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2천억 달러 25% 관세 보복에 미국과 중국 무익 협상이 결국 결렬됐고 중국이 600억 달러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또다시 재보복에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 좀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3천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재보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휴대전화와 랩탑, 태블릿 컴퓨터와 중국산 의류, 신발, 제설기 등 약 3,805개 품목에 달합니다. 이미 2천억 달러에 대한 중국 수출품에 다시 3천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재보복 관세 부과가 수주 후에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대응 조치는 이미 예고됐습니다. 앞서 중국의 관세 인상 발표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보복해서는 안 된다며 더 나빠지기만 할 뿐이라고 경고한 뒤 바로 나온 것입니다. 이제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 부과 조치에 중국의 보복 또한 뒤따를 가능성이 있어 미중 관계가 이제 핑퐁 게임을 넘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국 간의 관세 보복 전쟁은 다음 달 28일, 29일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벌인다면 중국이 불리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중국의 현 경제 상황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오랫동안 지속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그 분석입니다. 한편 미중 보복 전에 세계 증시 또한 연쇄 속으로 시총 1조 달러가 증발되는 등 그 파장이 미치고 있습니다.